많이 받고 2020년에는 항상 건강하고 하는 일 모두 잘되길 바랄길이오 고마워요 님들도 투수분들도 여러분들도 잘되세요 여러분들이 잘되야 제가 또 잘되는 거니까요 소갑니다 소 아 이거 창세는데 아 개 아 좀 밀어줘 아 나 열받네 루시아나 라인을 미세요 좀 마나 만땅인데 내가 못 지나가잖아 에? 야 님마 런 아 전벨 뺐다 그냥 빼면 이건 피해야지 아니 바드 잘하는 것보다 루시안이 딜그왕을 안해 가만히 있어 그냥 미니엄만 치고 있어 힘 받게 집에 가자 루시안이 라인 좀 약한 것 같아 빼면 빼면 루시안이 오 루시안이 전멸업성에 죽어 그냥 그만 나대십시오 전멸업성 그냥 사망이니까 사망확정 결정 다시 한번 WQ 찍히면 킬이에요 오오오오 내리어츠 어때요 쉽죠 아까전에 알리스타 강의해달라 했는데 위험 스킬 한두개만 알면 됩니다 위험 스킬이 뭐냐 바드의 Q죠 바드의 Q만 피해서 원디를 조진다 이러면은 이깁니다 좀 어렵나 아 좀 어려울거에요 그치 페이커만 말하는 그 킬각 그거랑 비슷해 이렇게하면 당신도 올라간다 나 거리가 안돼 그거 갔나 도대체 도대체 오케 나이스 나도 타 같이 타세요 리듬 지나가요 어 좀만 바쳐 롬봐바쳐 오오 어때요 카시가 딱 가르침 소리 나거든요 사플에 대해 하는 순간 먹으려 확 돌려 그럼 당신도 가시구 면역 정말 쉽죠 으 윽 으으으으으 хорош 밀면서 휴잔멸로 이 네어본을 성공시킵니다 여러분 당신도 다이아야에요 어때요?정말? 쉽죠? 이 정도 무시한 좀.. 도와주러 가볼까? 나란 남자.. 힘 조절 못하는 남자.. 이 정도면은.. 베이커급.. 인정.. 철.. 까비 어이 뭐야? 황태원! 못 잡을 것 같은데? 보내고 이건 보내고 이건 잡아 티팩 chapter 2 게임 못 guardian 재밌는거 으어어어어오오오오오오오오오 thirty 레리옷 gov PERRY 아이 더 wz 아 디오 추가 왜 이렇게 잘하냐 모오오오오오오오ㅋㅋㅋㅋ 集회진 오졌다 in정? 오졌다 아 잘해 그 다음 내게 말이야 아일리스트 하는 법이요? 이렇게 WQ해서 이제 한 3인 Q 맞추면 됩니다 정말 쉽죠? 잔혹한 협곡의 기릴머신 아일리스트 하여 크게 돕니다 애초에 큰 그림 봐야 돼 큰 그림 큰 그림 봅니다 피크 피쳐 보이면 다이브 으어어어어어어억 철...괨 버러지 0의 압수? 잘 했는데 그동안 그래 거기서 그 잘 빼내 어 카시가 ...즘 카시가 잘 뺐어 으어어 버러지 컷! 흐허헤헤헤헤헤헤헤 mes 이거 배달통이에요 네 이거 배달통입니다 예 제가 접어가지고 넣었어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배달통이에요 오오오르 한명더 잘라주고 저것도 컷 어떻게 잘 하냐г 누구냐 너 야 진짜 칭찬받기 어려운데 이걸 칭찬받아? 으으으으으ㅓ으으wh 포러직함 어허 흐하하하하하 야생의 갈리 등장 여기 이몸등장 이몸등장 지나갈게요 éis 오로지 컷 오오오오오오 철빌 이게 알리다 체크메이트 게임을 캐리 해버렸네 진리스타 이렇게 하시면 되요 어때요? 쉽죠? 야옹 니어스 이번에는 용에 안받을 수야 안받을 수가 없다 야아 와 리얼간만이다 이 몸이 명예몰표? 빨리 좀 진짜 야무졌나봐 보시는거 여러분들도 혀를 내둘렀을 겁니다 좀 씹어지긴 했어? 이게 그 서포트 캐리? 서포트 요새 재미없었는데 재미있구만길래 여러분들은 어려운 캐릭이니까 따라하지 마십쇼 하이라이트 한번만 다시 보자 아 오케오케 초반에는 진짜 개첨 맞아요 개맞듯이 소환이라 겐줄 아 진짜 지옥 그 자체였어 지옥 그 자체예요 하지만? 킹치만? 잘 보십쇼 선을 봅니다 오? 이게 전멸 빼지거든 한번 W킥 쓰면 저건 뒤진다 바로 선이 보여요 와드 있는데 거리를 왜 주지? 헉 찬스야 크으으 ощault 으으으읍 으으 demonstrates 우죽 9까지 갑 이 평타가 진짜 세요 이 레리어트가 스토니 required storero 윽 야 팍 여긴가?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오 으으으흔이에요 우... W Q E 쓰고 피해야 해 스턴가기니까 드리블 뚜루루루루루 바로 스턴 맞으면 컷이죠? 여기서 이제 경지에 오른 발레파킹 여기서 딱 선이 퍼어있어 어? 2인 스톤 각이다 여기서 일단 발레파킹 촥 밀고 스톤 연결이, 연결이 되있는거에요 아 Q점멸로 연계 스톤 각이다 바로 체인 지뢰진 크아 아무것도 못하고 더블킬 전멸도 있네 이거보고 팀원들이 바로 박쳤어 기립박수 팀원들 바로 기립박수 이것도 센스가 얻었어요 사랑하는건 아닌데 보면은 자 이렇게 궁을 먹고 처맞는 각이야 여기서 자르반 딜로스 시키고 니달리 죽이자 각이 보여 보내 벽을 넘겨 니달리 죽이고 자르반을 죽이자 라는 생각이었어요 일단 죽이고 아래 오고있죠 도망갑니다 어? 알리 좋은점 팀원있으면 알리를 안패 그래서 살아갑니다 오 카스먼 죽이고 나 점수하면 뒤지는데 오 일단 알리 살아가 으어어 일단 여기서 이제 선이 보이는거죠 어? 루시안도 있고 카스도 살아갔고 됐다 됐다 바로 알리 WQ 일발장전 왔다 됐다 이거 버뮤다 삼각지대죠? 바로 지루의 진 음 나 알리 공중에 떴을 때 다리 떠는거 너무 좋아 공중에서 다리 부들부들 떨거든요 졸라 멋있어요 ㅋㅋㅋㅋ 하하 흐흐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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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에 이거 너무침이 time 파닥 파닥 버렸습니다 생선처럼 깔끔하게 스터먹이고 러니 엇! 바로론 여기서 게임 바로 끝내죠 쐐기 각이다 마공점 작동! 여기서 마공점 바로 작동 놈들이 걸어오겠지 상대시점 까꿍! 바로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콜라 호다닥 너무 웃겨 이거 하... 파닥바닥... 개업기네 스톤! 위험한카시한테 먼저 마지막 파닥 한 번만 보고 갈게요 아 너무 예술이다 파닥바닥 너무 웃겨 우우우우우우우우 카시는 부르루 떠네 히히힣ший 깔끔하게 게리만노 알리한 번 더 할까? 알리한번 더 할까? 하는 순간 머가리 확 뚫려 멀어치고